홍공 훗!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공쌤입니다. 우리 지금 챕터 8, 분사 구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연습에서 혹독한 트레이닝과 예방접촉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완성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지 비교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입니다. excited. 흥미진진. 아주 신났다라는 거죠. I couldn't fall asleep. 나는 이제 잠에 드는 거고요. I couldn't fall asleep니까 잠에 들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신나서. 신나서죠. 그렇죠? 보통 얘하고 어울리는 것은 비동사 아니면 feel이라는 동사죠. 그러면 분사 구문이니까 이 앞에는 ing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being 아니면 feeling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아니면 feeling. 능동이잖아요. 그렇죠? 능동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렇죠? being이나 feeling 찾아보세요. 여기 있네요. 3번에 being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eing excited.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내가 잠을 들 수가 없었다.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 4번. 어법상 틀린 곳 찾아서 바르게 고치시오. 오우. 잘 봐야 돼요. finished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냈다. 그 다음에, I will play soccer. 나는 축구를 할 거다. with my friends. 친구들이랑. 뒤에는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친구들이랑, 내 친구들이랑 축구를 할 거다. 앞에 이제 분사 구문인데 finished 돼 있죠? 요게 잘못된 거죠. finished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주어가 뭡니까? 원래 앞에. I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I가 있었을 건데 접속사도 있었겠죠? 생각됐잖아요? 내가 끝내다. 뭐를? 숙제를. 그렇죠? 내가 끝내다. 능동이기 때문에 finishing my homework. 숙제를 끝낸 다음에 아마 앞에 접속사는 after 정도가 생각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친구들이랑 축구를 할 거다. 3번. leaving home alone. 되어있죠? 그렇죠? 이것도, 어? 방금 ing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볼게요. 집을 이제 떠나는 거예요. 혼자 떠나다. 집을 혼자 떠나다. 이게 뭔 말이야? the baby. 그 아기는 was crying. 울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주어가 아기잖아요. 지금 생각된 걸 봤어요. 아기가 집을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leave는 남겨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를 남겨두는 거죠? 아기를. 즉, 아기는 남겨진 걸 당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자, 그럼 원래 문장은 접속사가 있었겠죠? 뭐 지금 요거를 다시 이렇게 출원하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아기, 그냥 the baby라고 할게요. he, she 이런 거 지금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과거고요. 혼자 남겨진 거니까 남겨진 거는요. was left가 되는 겁니다. was left. 그 다음에 home, alone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문장은 이거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없어지고, 악이 없어지고, being left가 되는 거죠. being left. 자, 그래서 leaving이 지금 잘못된 거죠. leaving. 이걸 어떻게 고친다고요? 그렇죠. being left. left. 이렇게 고치는 게 맞고요. being left. 그리고 being 같은 경우에는 생략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left, home, alone. 이렇게 혼자 남겨져서 아기가 이제 울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leaving을 이렇게 고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략된 추어가 바로 뒤에 있잖아요. 얘를 지금 가려가지고, 넣어가지고 얘가 직접 집을 떠낸 건지 아니면 집에 남겨진 건지 능동, 수동의 관계를 가려야 돼요. 살리는 게 조금 어렵죠? wash the dishes, 그릇을 닦아라. 즉, 설거지를 해라. 명령문 다음에는 end가 와야 되는 그게 없어요. wash 잘못됐지. 그릇을 닦는 거, 분사 구문으로 써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washing the dishes, 그릇을 닦은 다음에, 즉 설거지한 다음에 I will hang out. 난 놀러 나갈 거야. with friends, 친구들이랑. hang out, 그렇죠? 놀러 나가다. washing이 정답입니다. 어퍼서는 틀린 것은 while playing hockey, 됐죠, 그렇죠? while 접속사 생략을 일부러 안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없애고 playing hockey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렇죠? 얘 없애도 되고요. 네, 의미상 이렇게 살리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키를 하는 동안에 Stuart got injured. Stuart가, 그렇죠? got injured. 부상을 당했다. 그렇죠? 원래는 주어가 여기 들어가겠죠? he was playing hockey. 이렇게 됐을 거예요. he was playing hockey. 그래서 he하고 was 생략되고 여기서는, 그렇죠? playing hockey인데 while도 이렇게 살려준 거죠.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while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while은, while ing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being shocked 어, 이거는 being shocked니까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충격을 받아서 I couldn't focus 나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on my work 내 일에 맞네요, 그렇죠? being pp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충격받은 거니까 after finishing my homework after 다음에도 역시 after 지금 살렸어요. 접속사를 살리고 그 다음에 finishing 이렇게 돼 있죠. my homework 내 숙제를 끝마친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아니면 after를 그냥 여러분들 전치사로 이렇게 봐가지고 그 다음에 동명사 형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관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 숙제를 끝내는 거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죠? 혹은 접속사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 finishing my homework 이렇게 분사구문 볼 수도 있어요. 숙제를 끝낸 다음에 I played I played cello 나는 첼로를 연주한다. 됐죠. 됐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written in small letters 됐습니다. 여기 이제 4번부터 잘 봐야 돼요. written 하게 되면 쓰여졌다는 거죠. 앞에 원래는 뭐가 있었겠어요? being이 있었겠죠. 그렇죠? being 생략 가능하니까 being written 쓰여졌다는 거예요. small letters 작은 글씨들로 이렇게 쓰여져서 이유가 되겠죠. 쓰여졌기 때문에 the book 그 책은 was hard 어려웠어요. to read 읽기에 어려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이 작게 쓰여진 거 맞죠? 그렇죠? 작은 글자들로 쓰여진 거 맞죠? 그렇죠? 주어 생략되고 being written 이렇게 쓰는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5번 볼게요. not having raised in america 미국에서 raise 키우다 뭐 아닙니까? 키우다 키우지 않아서 I don't know 나 모릅니다 about its culture 뭐에 대해서? its culture 그것의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됐죠. 뒤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앞에 보니까 not까지도 괜찮고 having pp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그거 잘 몰라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내가 키운 겁니까? 미국에서 아니면 키워진 겁니까? 우리 부모님이 날 미국에서 키운 겁니까? 그렇죠? 나는 키워진 거죠. 자 그러면 키워지려고 하면 이 사이에 수동을 나타내는 been raised 이렇게 되겠죠. 왜? having 다음에 pp 와야 되니까 having been 쓰고 그 다음에 raised 이렇게 와야 되겠죠. 좀 어렵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수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having raised 는 능동이죠. 키운 거예요. having been raised 해야 키워진 거고요. 앞에 not 붙었으니까 키워지지 않아서 미국에서 제가 자라지 않아서 키워지지 않아서 나 모릅니다. 그것의 문화에 대해서. 미국 문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문화 모르는데 제가 아까 말투를 이상하게 했네. 역시 having 다음에 been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정답됩니다. 수동 의미를 잘 보고 나는 키워져야 되니까 6번 우리말 같은 뜻 되도록 분사 구문 이용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분사 구문 날씨가 정말 더워서 우리는 소풍을 갈 수 없었다. 여기 부분은 뒷부분이죠. we couldn't go on a picnic. 여기 소풍 갈 수 없었다고 날씨가 정말 덥다. 날씨가 자 그러면 분사 구문이잖아요. 원래 같으면 접속사 있고 날씨라는 말이 여러가지가 있겠죠. 날씨가 말 그대로 the weather 써도 되겠죠. the weather 자 그러면 그죠? the weather이라는 주어가 있을텐데 the weather하고 we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얘는 접속사 생략하더라도 그대로 살려야 돼요. 그래서 the weather 됐고 날씨가 덥다고 할 때 the weather 여기는 비동사 원래는 was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 그대로 살리고 was는 being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너무 더운 거니까 so hot 이 정도면 될까요? the weather being so hot 해도 되고 날씨라는 말은 그냥 it 이라고 해도 크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it being so hot 해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죠. 여기서는 그냥 구체적으로 the weather 이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보이죠. 그죠? 주어가 이렇게 앞뒤로 다른 경우 이미 공공연습에서 공부했지? 비비 했죠. 했어요. 네. 7번 10번까지 자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변형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말과 같은 의미에 즉 분사가 포함된 영어 문장을 쓰시오 돼 있습니다. 자 볼게요. 야구를 하다가 그는 자신의 팔을 부러뜨렸다. 즉 그가 그의 팔을 부러뜨렸다. 어우 갑자기 우지껀 이런 건 아니고 사고가 났겠죠. 야구를 하다가 야구를 하다가 자 그럼 야구를 하는 동안에니까 while 써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생략을 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야구를 하는 거니까 여하튼 playing playing baseball 이렇게 될까요? 충분하죠. 그죠? while playing baseball 해도 되고 아니면 while 빼고 playing baseball 해도 관계없죠. 괜찮아요. 이게 앞에 문장이에요. 원래는 he was playing baseball 뭐 이런 식으로 있었을 텐데 분사 구문이니까 날리고 분사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분사 구문을 만들었고요. 뭐 뭐 하다가 그는 자신의 팔을 부러뜨렸다. he 되고 뒤에는 그냥 부러뜨렸다. break의 과거 broke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broke 자신의 팔은 그의 팔이죠. his arm 팔 한쪽만 arms 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죠? 양쪽 팔을 네. 그래서 이렇게 while playing baseball 혹은 playing baseball he broke his arm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보잖아요. 분사 구문 어렵진 않아요. 8번 음악을 들으면서 그녀는 쿠키를 굽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원래는 그녀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속사 원래 있었을 거고 그녀가 listened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갈 거예요. 그죠? 접속사하고 she 없애면 되잖아요. 그녀가 듣는 거니까 이거를 ing 바꾸면 되겠지. 그죠? 미리 지금은 제가 접속사인 식으로 써드리지만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그녀가 음악을 듣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됐고요. 그녀는 쿠키를 굽고 있는 중이다. 현재의 진행형이네. 현재의 진행형 she is 비동사 ing 쿠키를 굽다. they king 끝에 cookies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지. 그렇지요? 네. 됐죠? listening to music she is baking cookies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 앞에 거 뭐뭐 하면서 물론 앞에 while 이런 거 while 같은 거 살려도 관계 없어요. 9번 j는 라디오를 켜둔 채 잠이 들었다. 이게 진짜 어려워. 뭐뭐 한 채 이런 거 켜둔 채 요거 요거는 위드를 써야 됩니다. 위드 위드하고 분사 구문이 있어요. 요거는 9번을 풀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켜둔 채 빼고요. 라디오를 켜둔 채 빼고 j는 잠이 들었다. 그것부터 해봅시다. j는 앞에 이제 fall asleep 는 잠에 들다. 잠이 들었다. 과거니까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됐죠? 그죠? 뭐뭐 한 채 with with 어떤 것 뭐뭐 한 채 혹은 with 어떤 사람 뭐뭐 한 채 이렇게 나오면 돼요. 일단 with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니라 라디오 주 그죠? 라디오 그러니까 너와 내가 알고 있는 그 라디오 with the radio 됐죠? with the radio 그 라디오를 어떻게 한 채 켜둔 채 라디오가 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라디오를 켜는 겁니까? 라디오를 켜는 거죠. 라디오와 이 켜다의 관계는 그치 을률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pp가 와야겠죠. turned on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세요. with 어떤 거 어떤 사람 다음에 pp 혹은 ing 여기 이제 with를 써가지고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부분 분사 구문을 만들 수 있어요. 분사 구문을 뭐뭐 한 채 뭐뭐 한 채 부대 상황이라고 하는데 뭐뭐 한 채 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한 채 계속 나올 거예요. jane fell asleep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에 들었어요. 라디오 켜진 채 이렇게 돼요. 됐죠? 10번 너는 robin과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자아이를 아니 됐죠. 그죠? 일단 너는 아니 이렇게 되겠죠. do you know do you know 박지성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너 아니 되있고요. 여자아이잖아요. 그죠? 여자아이를 아냐. 그러면 do you know the girl 너 그 소녀를 아냐 되있죠. 그 소녀는 소녀인데 와우 길어 robin과 함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이라고 되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분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는 거 저번 챕터에서 배웠었어요. 그러면 소녀가 연주하는 거죠. 바이올린을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그러면 playing 앞에 나있죠? playing the violin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연주하고 있는 소녀입니다. 누구와 함께 robin과 함께 그러니까 with robin 이렇게 되죠. 이 문제는 일단 do know the girl 까지 잡는 거 너 그 소녀 아니? 그 소녀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playing the violin with robin 이 부분 연결하는 거 함께 연주하는 이렇게 우리 저번에 배웠던 분사로 수식하는 거 구로이게 수식하는 거 그거랑 구조 똑같아요. 후치 수식 후치 수식 알맞은 것 음악 듣는 거죠. Larry does the dishes 그죠? Larry가 뭐한다? 설거지를 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듣는 동안 동시동작 분사 고문이잖아요. 그가 음악을 듣는 거니까 listening 이렇게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이거 한다. 시제도 똑같겠죠. 12번 news before news를 전에 들었어 안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 I was not shocked. 나 충격 안 받았어요. 충격 안 받았다면 소식을 전에 들었다라는 거죠. 들었어요. 내가 들었어요. 능동이죠. 그죠? hearing 가능성 높겠네. h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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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나 아니고 아니면 충격 안 받았다는 건 이 전에 들은 거니까 얘보다 얘가 먼저죠. having pp having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heard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그잖아요. hearing 없으니까 not hearing 의미상 안 맞는 거고 안 들었으면 충격을 받아야지. 근데 딴 건 안 되고 having heard 는 되죠. 앞에 일어난 사건이 얘보다 더 먼저일 때는 having pp 를 써준다라는 거 네. 분사 구문의 완료 완료 형태가 있더라는 겁니다. 네.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보기 미칠진 부분하고 쓰임이 이제 같은 거 getting off at the next stop 다음 정류장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getting off 내리는 거죠. you 당신은 be able to 할 수 있을 것이다. meet 만날 수 있을 것이다. my brother 내 동생 혹은 형 오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정류장에서 내린 다면 조건이네 조건 만약 뭐 뭐 한다면 조건 찾으면 되겠네. 의미상 watching tv tv를 보는 거 나 콜라 마셨어요. tv를 보면서 동시동작이네. 땡 filling tile 피곤해서 이게 이유 같다. 그죠? i took a break 쉬었다. 피곤했기 때문에 이유고요. falling down the stairs 계단에서 떨어진 거예요. 어휴 어떡해. i broke my leg 내 이제 다리를 부러뜨렸다.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뭐 때 정도 될 것 같아요. 4번에 turning left 아 나왔다. 정답이잖아요. 우리 turn 돈다면 이렇게 많이 연습했었잖아요. 왼쪽으로 돈다면 you'll find the police station 너는 경찰서를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조건 맞네요. studying 공부하는 거지. 하루 종일 공부하고 I was able to pass the test 나는 뭐 할 수 있었다. 그렇죠?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해서 나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뭐 이유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의미를 살려보면서 똑같은 거 잡는 거니까 이런 문제 괜찮죠. 조디 조디 14번 take in the medicine 약을 먹는 거예요. 약을 먹어요. 약을 먹으면 you'll get better soon 너는 get better 나아지는 거죠. 곧 나아질 거다. 약을 먹는다면 아까랑 똑같네. 조건이네 조건 뭐 뭐 한다면 똑같네요. 13번이랑 arriving at the gallery 갤러리에 도착하는 거죠. I called Lisa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내가 Lisa한테 전화했다. 때 feeling excited 이것도 아주 신나서 나는 잠에 들 수 없었다. 이유겠죠. 그죠? going straight 직진하는 거고요. you'll find the post office 직진하게 된다면 직진한다면 우체국 발견할 것이다. 조건이네. 줄이 길 안 내주고 이럴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혹은 약을 먹어라 이런 거 sing her only once 단지 딱 한 번이에요. 그녀를 본 거예요. I don't know about her 나는 그녀에 대해서 모르겠다. 단지 한 번 봤기 때문에 이유겠네. 이런 식으로 살릴 수 있죠. not finishing his work 그의 일을 못 끝냈다는 거예요. Steve couldn't go home 집에 갈 수 없었다. 그럼 이 앞에 보겠어요. 이유겠죠. 그죠? 그의 일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었다. 이렇게 의미 살리면 되겠죠. 3번 정답. 미치지 보면 우리말로 해석하십시오. walking on the street 길에서 이제 걷는 거죠. I met my neighbor 나의 이웃을 만났다. 그죠? 자 그러면 길에서 걸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길에서 걸으면서 혹은 걷다가 뭐 이 정도 한글이 더한데 걷다가 걸으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면 다 이제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길에서 걷다가 나는 나의 이웃을 만났다. 이렇게 동시동작 reading the book 책을 읽는 거죠. 그죠? 책을 읽는 거고 I fell asleep 잠이 들었다. 책을 읽다가 이것도 그렇게 되네. 책을 읽으면서 읽다가 간단하죠? 나는 잠이 들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도 잠 안 올 때 책 봅니다. 일부러 잠 오라고 엄청 잘 알아요. 자 이제 주어진 말 활용해가지고 우리말하고 같은 뜻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쓰는 겁니다. 맥스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서있었다. 자 그러면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다리는 거 하나랑 맥스는 거기에 서있었다. 하나랑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동시동작입니다. 맥스는 거기에 서있었다. 이미 됐죠? 기다리면서 뭐 뭐 하면서 그죠? while 있으면 뭐 이거 뭐 다 생략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다 맥스 생략하고 기다리다 맥스가 기다리는 거니까 여태 웨이팅 하면 될까요? 웨이팅 그 다음에 for his girlfriend 이렇게 하면 돼요. 웨이팅 for his girlfriend 기다리면서 그의 여자친구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서있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간단한지 그죠? 우리 분사구문 앞에서 네 공부했었잖아요. 개념 할 때도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자 sick 되어있고요. I didn't go to the gym 체육관에 갈 수 없었다. 되어있죠?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우리 이제 분사구문으로 갑시다. 요거 이제 문장으로 풀어 쓸 수도 있지만 분사구문으로 쓰면 아파서 아프다고 할 때는 네 being 쓸 수도 있고요. 혹은 feeling feeling sick하게 되면 뭔가 좀 내가 좀 이제 속도 안 좋고 뭐 이런 거 feeling sick 구토도 날 것 같고 이런 거 being sick 네 모범 답안 feeling sick 가능한 답안 I didn't go to the gym feeling sick까지 안다면 어감까지 하는 거니까 훌륭한 거네 자 19에서 20 밑줄 친 부분은 분사구문 우리 전문이죠. 입을 다 없애고 히히 똑같네. 없애고 능동이니까 getting 그죠? 어이구 왜 이래 ng잖아 a 다시 써야지 성격이 또 제가 네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난 거죠. 그죠? 여기 부분 됐죠? 나머지는 뒷부분 똑같잖아요 그래서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난다면 he'll catch the train 그는 이제 기차를 잡을 것이다. 됐죠? 요것도 as을 다 없애고 쉬쉬 똑같구요. had spent니까 앞에 나온 건 과거고 아 뒤에 나온 건 과거고 얘는 더 제 과거지 그죠?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여튼 알았으니까 had spent에서 head 부분을 ing로 having having 쓰고 그 다음에 spent a lot of money 많은 돈을 썼다는 거죠. 그죠?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돈을 썼어요. 이미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었다? she couldn't afford 감당할 수가 없었다. pay rent 렌트를 렌트비를 집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돈을 많이 써버려가지고 슬프네요. having spent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됐고요. 뿅 21에서 22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아이디어는 좋지 않다. 뒤에는 사실 똑같아요. 어이구이구 her idea is not good 이거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not good 됐고요. 솔직히 말해서라는 거 이걸 이제 분사 구문은 본사 구문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수거처럼 알아 둔다고 해서 독립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이건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speaking of her 하게 되면 그녀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란 뜻이에요. 아니고요. strictly speaking 하게 되면 엄격히 말해서 이거 아니죠? frankly speaking 솔직히 말해서입니다. 정답이에요. 뭐 옛날에 프랭크라는 사람이 되게 솔직했다 이런 썰이 있어요. judging from her 그녀로부터 판단해 보건대 이런 거예요. 판단해 보건대 그 다음에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진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답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독립 분사 구문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오이 나왔네. 일반적으로 말해서 좀 전에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뭐였어요? generally speaking 했었잖아요. general speaking 네 볼게요. strictly speaking 하게 되면 엄격히 말해서 frankly speaking 하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했죠? roughly speaking 하게 되면 대충 말해서 대충 말해서 personally speaking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말해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the more you pay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네. 더 많이 넣어낼수록 the more you'll get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그치? 뒤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generally speaking 이라는 독립 분사 구문 알아두니까 좋죠. 자 23하고 24 다음 과로안에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우리말하고 같은 역시나 의미의 분사가 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너의 영어가 향상됐다. 그럼 일단 비교했을 때 compare with 하게 되면 비교하는 거고요. 비교했을 때 너의 영어가 향상됐다는 말은 네 영어가 스스로 비교하는 건 아니고 네 영어가 남의 영어랑 비교시키는 거죠. 즉 영어는 비교되어지는 겁니다. 주어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럼 이제 compare이 아니라 be compared 에요. 원래는 be compared 자 그쵸? be compared 자 근데 be compared면 일단은 being compared 이렇게 되겠죠? 그치잖아. 비교되어진 거니까 with 작년 last year 여기까지를 더 잡아야 돼요. comma 자 그리고 이때는 being 생략되죠. 그죠? 되잖아요. being compared 혹은 compared with last year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의 영어 이게 주어잖아요. 그죠? your english 너의 영어가 아이고 h로 썼어. english 향상돼도 나왔네. 그죠? improve 향상됐다니까 improved 이렇게 그냥 과거로 써도 되고 요거를 조금 생동감 살리고 싶으시면 사이에 has 써서 has improved 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여튼 being 생략 가능하고요. compared with last year your english has 아니면 as 빼고 improved 향상됐다 이렇게 쓰면 돼요. 비교되어졌다 라는 거 비교 당한 거예요. being compared 라는 거 compared 형태 꼭 알아두세요. 별표 대니얼은 컴퓨터를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 일단 대니얼은 잠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니얼 잠에 들었다. fell asleep 잠이 들었죠. 그죠? 뭐뭐한 채 우리 배웠잖아요. with 어떤 것 어떤 것 컴퓨터죠. 너와 내가 하는 바로 그 컴퓨터 with the 컴퓨터 그 다음에 컴퓨터가 켜는 겁니까? 컴퓨터를 켜는 겁니까? 컴퓨터를 켜는 거니까 수동으로 가야겠죠. turned on 이렇게 되죠. 대니얼 fell asleep with the computer turned on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구문이었으니까 꼭 체크 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 공부했던 것 중에 조금 빠진 거 나 이거 조금 미진한 거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 문제도 미리 미리 풀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홍공 컷 doses 옹호 네 wells efect 소 후 exist 감사합니다.